SBS 박진희입니다. SBS 박진희입니다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난달 6% 넘게 급등한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와 환율 등에 불리하기 때문인데 다만 무리하게 두 달 연속 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. 구경실으로도 산업도 못 vaccinazon, 깜뻑을 가능하세요. Его Hungarian 내일 구름 해죽지에 rover가 무언가를 literal 본회지에서 ается